안녕하세요 레알이다이의 PLC강좌 80편 PLC강좌가 드디어 80편을 도달했습니다 뭘 했다고 80편이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오늘 강좌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게 있던데요 레인저 이벤트입니다 닿으면 이벤트가 발생하는 그런거죠 일단 실습 해봅시다 일단 프로벌 하나 넣어줍시다 뼈를 없애주시고요 그러면은 일단 티가 나야되니까 이벤트가 발동하면 발종했다는 티가 나야되니까 일단 파티클을 좀 넣겠습니다 파티클을 설정해주시고 아 이거 너무 크다 그래 이정도 이정도 이정도로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벤트를 추가해서요 다음에 어딨지 아 그냥 검색창 밑에 검색창 있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레인저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레인저가 나옵니다 아 또 레인저를 말이죠 이게 저도 솔직히 사용법은 잘 모르는데요 그냥 뭐 이 거리가 이 거리 이하로 됐다 그러면은 이벤트가 발동하는 거 같아요 아마 솔직히 저도 잘 잘 쓸 줄은 몰라요 아마 잘 쓸 줄은 몰라요 일단 미만으로 설정해주시고요 수치를 20 20 해주시고 루트 오너를 체크해주시고 뒤집기 해주시면은 사라졌네요 그 다음에 이 파티클을 이벤트 안에 넣어주세요 일단 그러면은 일단 어디가 뭐야 사라졌잖아 이런 다음에 나오겠지 아이 찐빠놨잖아 에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아 모르겠다 그냥 불러와야겠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딨지 어딨더라 어 아 여깄다 아 여깄다 그래 일단 그래 요렇게 요렇게 설정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화면 보이시죠 이렇게 설정해주신 다음에 이 이벤트 안에 파티클이나 요렇게 넣으면은 이게 닿으면은 이렇게 이벤트가 아 오케이 오케이 잘 이해했죠 어째 참 참 쉽죠 그냥 이렇게 설정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때에 따라서 좀 거리를 조절해주시면 되고요 네 알려드릴건 여기까지네요 제가 만든 나루토 6더선인 모드의 다선수리검이나 미수옥같은거 이런걸 만들수 미수옥 다아 아 뭐야 왜이리 느려 아 왜이리 느리냐 미수옥 미수옥 다아 이렇게 나오게 할수 있겠죠 이런 이펙트는 알아서 잘 응용하시면 되고요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81편에서 뵙시다 안녕 안녕